김포 한강 시내폴리스의 첫 살이야말로 정말 김포의 미래성장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미래 설계를 하기 위해서 13년 전에 경기도영상위원회의 문화단지를 만들 것을 결정을 했고요. 그것이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였습니다. 김포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IT 미래산업으로 털바꿈하기 위한 첫 삽이 바로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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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사업